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설이 불거지면서 이 위성정당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선 선거법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계속해서 여당의 소위 밀실 회동으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네 오늘 지금 모일간지에서 단독 보도가 나온 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사 5명 윤호중 총장 전해철 의원 같은 사람들이 지난 26일에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제 미래한국당이죠.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렇게 단독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야권에서는 지금 막 다 들고 일어났고 심지어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뉴스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이에 대한 해명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그러한 합의는 없었다.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이후에 기자들에게 밝힌 것을 보니까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통합당이 정치개혁을 무산시키고 어떤 그런 자당의 의석 욕심을 위해서 민심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자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네. 좀 이 얘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일단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부터 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그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그 4플러스1 협의체라고 이제 소위 불려지는 정당의 교섭단체의 연합체에서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자처법과 이제 연동을 해서 패스트트랙의 안건으로 올려서 신속한 처리 안건으로 이제 처리가 된 그런 법인데 이제 애초에 논의되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교했을 때는 다소 후퇴한 법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연동이 되는 연동률을 이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을 해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현재 그 비례대표 47석 중에 이제 30석만 연동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7석은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이렇게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조금 애초 취지와 지금 맞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네. 이제 조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애초의 취지는 이제 국민의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그 다음에 실제 정당의 의석수의 괴리가 있었거든요. 기존의 그런 단순 다수제 소선거구제 방식대로 하면 실제로 국민들은 이렇게 이제 군소정당들에 대한 지지율도 상당히 꽤 나오는데 실제 그런 군소정당이 우리 가지는 의석수는 그것보다 훨씬 적고 반대로 지금 민주당과 현재 미래통합당 같은 양당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실제 지지율보다는 의석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국민의 지지율과 의석수의 차이를 좀 줄이고 좀 국민의 어떤 소수의 어떤 의견이 좀 국회에 더 반영이 되는 그러한 어떤 다원주의적인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한번 구현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지금 이제 구 미래통합당이죠. 자유한국당 시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하면 그 한국당과 그 당 지금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같은 경우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뭐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줄어드는 의석수를 다시 가져오겠다는 게 이제 지금 현 미래통합당의 공식적인 행보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도 아니 지금 상대방이 저렇게 룰을 어기면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들은 나오는데 이게 명분을 얻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그때 4플러스1 협의체의 상대방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의당을 비롯한 그러한 정당들과 어떤 약속이었는데 그러한 약속을 지금에 와서 깨는 거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총선 전에 뭐 좀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이제 헌법소원의 내용을 제가 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을 보니 그 지금 중앙선관위가 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줬거든요. 이러한 정당 등록을 이제 수리한 것이 이제 처분이라고 공권력의 행사라고 봤을 때 이러한 중앙선관위가 이제 정당 등록을 받아준 행위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를 했다라고 나오는 것인데 총선 전에 어떤 이런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좀 일련의 이런 상황들 종합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안타깝죠. 이게 어떤 이제 보수 논객이 tv토론회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런 위성 정당을 세우는 것은 묘수 중에 묘수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진짜 묘수인가. 그러면은 묘수라고 하면은 누구나 그 묘수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 묘수를 미래통합당 쪽은 쓰고 지금 민주당 쪽은 쓰지 말라라는 어떤 그러한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원인이 현재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어떤 허점을 지금 이제 야권의 그런 미래통합당 쪽에서 활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당장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이번 국회가 끝나고 다음 국회 때는 여야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어떤 탈법적인 위성 정당을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좀 취지와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좀 궁금해지네요. 잘 들었습니다.